국내 현안 문제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흘러간 세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1883년에 20대의 청년들 가운데 한국에서 아주 똑똑한 청년들이 유길준을 비롯한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민녀기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사절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외교사절단을 한국이 처음으로 파송을 했는데 20대 청년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사진이죠. 함께 미국이란 신세계를 봐서되 그들은 너무나도 달랐다 다르게 본 겁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 조선일보에서 좀 중후한 역사 갈름을 쓰시는군요. 조선을 서척한 근대화이기에 1883년 보빙사와 민영익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 이게 보웰이라는 사람이죠. 보웰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상당히 애정을 가졌던 아마 이 보웰과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비슷한 20대였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 좀 학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웰이라는 사람입니다. 1883년 미국으로 떠난 보빙사 일행 위쪽 왼쪽부터 무관 현홍택 최경석 유길준 역관 고영철 수행은 변수 왼쪽부터 홍영식 민영익 서강범 미국인 고문관 허시벌 로웰 이 로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참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빙사는 민비암살 사건을 목격한 뒤에 고종을 보빙사는 구체제를 유지하고 서구기술 도입하려는 동도서기형 근대화 작업이었다. 이 가운데 현홍택은 민비암살 사건을 목격한 뒤에 고종을 경북궁에서 빼내려는 춘식몽 사건에 개입했고 최경석은 미국으로부터 근대농법을 도입해 뚝섬 일어내서 농장을 시험하다가 요절했고 6.1주는 미국에 남아 공부를 계속했고 고영철은 지방관을 두려워김했고 변수는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 대학 졸업 조선인 1호가 됐다. 기차사고로 죽었다. 홍영식과 서강범은 갑신정변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정변 실패로 홍영식은 거리에서 처행됐고 서강범은 망명을 떠났다. 수구파로 변신한 민영익은 갑신정변 때 정변파에 의해서 난자당했다가 살아나 훗날 중국 상해에서 죽었다.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로웰이라는 사람이 로웰이라는 사람이 보스톤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아마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큰 섬유사업을 운영하던 그러니까 아마 지금 메사추세스 같은 데에 보웰 씨가 있을 겁니다. 보웰. 이 청년들하고 참 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분들이 이행을 가면 미국에 그랜드캐니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랜드캐니언은 아주 유명한 협곡이지만 남쪽 사이드에서도 볼 수 있고 노을사이드 볼 수 있는 북쪽에서 노을스림 사우스림이죠. 노을스림은 지금 이제 눈이 내려 가지고 아마 차량통쟁이나 이런 게 될 건데 사우스림은 대부분 애리조나 병정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랜드캐니언을 접근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묵는 데가 윌리엄스라는 마을하고 그 다음에 플래그스테프라는 마을인데 플래그스테프에 로웰 천문대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일본에 체류를 하다가 이렇게 한국인들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천문학자로서 이름을 날리죠. 그래서 그 천문대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로웰 천문대. 미국 서부의 로웰 천문대. 천문대가 있는 지역 이름이 도시 이름이 플래그스테프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랜드캐니언의 남쪽 사우스림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의 노스림이 있고 대부분 이게 윌리엄스라는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랜드캐니언을 구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플래그스테프죠. 플래그스테프에서 캐멀린이라는 도시를 통해 가지고 캐멀린이라는 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랜드캐니언을 남쪽을 구경하는데 여기에 이제 로웰 천문대가 있는 거죠. 천문대의 여러분들 그 인물이 인물이 지금 이 인물인 거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인물입니다. 책에 여행을 해보게 되면 가장 개방적이고 이방인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갓을 쓰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다음에 대륙행단 열탈을 타고 시카고를 둘러가지고 뉴욕을 둘러서 와싱턴 DC의 대통령을 아래나는 사진이 이 사진이지 않습니까 1883년 9월 20일자 주간지 레슬리 일러스터 표지인데 한국의 보빙사이링이 당시 미국 대통령 아스를 예방하면서 복도에서 조선식 큰절을 올리는 장면을 그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이 내용을 언제 이제 한국사 공부할 때는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쪘던 지금 유튜브를 하고 나서 책을 못 쓰는데 이름 없이 삐뚤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이거를 한 4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미셔너리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희망이 시작되었다. 참 우리는 빚을 많이 쥐고 있죠. 연세대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와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대 모든 데가 다 서양 성교사들이 크게 이렇게 도움을 줬죠. 그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금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도 공부를 했지만 참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그 청년들이 참 좀 어떻게 생각됐는지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스 대통령이 이왕 이렇게 미국까지 구경을 했으니까 내가 군함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 시간을 좀 내어가지고 유럽까지 마저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정부가 여러분들 군함을 타지 않았지만 몇 사람이 여러분들 군함을 타고 유럽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리고 이러면 그때 뭐 미국 사람들이 하나라도 뭐죠 한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뉴욕의 무슨 뭡니까 티파니 정권 거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곳을 다 구경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로웨일 씨라는 것은 보스톤에 있던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섬유 공장도 다 구경시켜주고 그거 여러분들 그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면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눈물을. 미국의 조야에 있는 그런 유명인들이 조선에서 건너온 그런 보빙사이렌 20대 청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국할 때 그 뭐죠 예행용 가왕이 바리바리 그냥 뭐 별거 별거 다 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 서강범이죠. 이 서강범. 서강범 씨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연세대학교로 세우는 크게 기여했던 언더우더 언더우더 씨가 형님이 부자였습니다. 언더우더 타이플라이트 회사의 오너였기 때문에 형님한테 특별히 이야기해가지고 서강범이 뉴욕의 러커스 대학에 유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선을 했고 아마 돈도 좀 지원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나저나 하더라도 참 미국 덕을 많이 봤습니다. 현대화 산업화하면서 미국 시장 덕을 많이 봤고 지금도 국가안보라는 것을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근대화 초기에 미국의 그런 선교사들 크게 기여했고 이렇게 보외일 씨처럼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이렇게 인물들이 있죠. 어떤 이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 이제 갑신정변이 터져가지고 뭐 그냥 이 청년들의 운명이 다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1883년에 보빙사 보빙사가 이런 배를 타고 출발할 때도 참 우열곡길이 많았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방해를 해가지고 막 그냥 미국 군함을 타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미국의 20대 청년들이 보빙사를 가는데 그때 청국 여러분들 군함이 인천에 와가지고 포를 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며칠을 늦췄다가 그렇게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군함을 미국 군함을 차고 그냥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국과 함께 덕을 안 보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죠 이 청년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다 다르게 본 거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니까 반듯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공병호 tv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다른 자극적인 그런 방송들도 많지만 저는 일관되게 올바른 관점을 갖고 세상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조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부에서 국회에 요구한 77건의 법안 가운데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사건을 가지고 발끈할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프리즘이라는 것이 저는 선거사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한국은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할 수가 없고 나라는 정말 키막힌 그런 상황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골프치기 바쁘고 어디 가서 밥 먹기 바쁘고 맛집 찾기 바쁘고 이행하기 바쁘고 그런 거지 귀한 것을 스스로 못 지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알고 못 지키면은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칼럼에 여러분들 보면 한 분이 참 다른 칼럼 리스트보다 더 멋진 걸 쓰셨기 때문에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을 그냥 놔두고 고종을 축절하고 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승리학이 서약문물로 치환되는 개혁 대신에 오히려 대역제로 참살당했을 뻔하다 반상제도가 눈이 시푸럽게 살아있고 군왕을 억조 창생을 지배하는 하나님 바로 아래의 자리로 인식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제로다 고종은 개인 고종이 아니다 건국 초기부터 맥나라에 빌붙어서 배불 숙류를 국채로 삼아서 무려 25대까지 조선 백성을 착지해서 부귀 영화를 누린 족속 끝어물에 그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중화 사대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쉽사리 개화 계획이 가능했다 그래서 한일합방은 이미 예정된 순수였다 본문의 진령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는 장호원인 고향인 무속인으로 민비 환국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조선정치의 신델레로 등극한 인물이다 미신과 부패가 만능인 사회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겠나 김여정 발바닥을 환난 족속들이 입법근을 쥐고 흔드는 나라의 희망이 절벽인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정말 잘 썼던 비분관계 가지고 레드킬러님이 쓰신 겁니다 187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로 했냐 오종하고 이런 민비가 대개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민비가 여러분들 왕세자가 건강이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어디에 매달립니까 이런 진령군 같은 그런 무속인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체가 뭐죠 미신과 무속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거를 다 뭐죠 서양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은 부분을 그냥 깨어나게 한가 진령군이 마지막에 가장 힘을 썼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왕이 뭐 그냥 무속이다는 이야기에 꼼박 뭐 꼼박 죽을 정도의 그런 나라였으니까 조선을 미화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신과 부패가 만능한 사회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나 김여정이 발바닥을 핫는 족속에 입법근을 지고 흔든 나라의 희망이 절벽인 것 한치도 다르지 않다 187명이 찬성한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지 나는 도무지 내 머리로서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이러면 결과가 이럴 것이다 인풋이 이러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사기 이 거대한 선거사기를 그냥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무슨 나라의 앞날을 기약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무슨 연금계획이 가능하고 무슨 노동계획이 가능하고 무슨 교육계획이 가능하고 오늘 보니까 문자메시지에 나경원 의원이 무슨 인구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실해 보겠다 무슨 부원장으로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는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사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뭐죠 나라 예산의 빨대를 꼽고 뭡니까 장관급 예우를 받고 차관급 예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뭐죠 예금을 세금을 먹는 세금충들이죠 뭐가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가짜라도 보통 가짜가 아닌 것이 전부가 이런 가짜인 건데 그 가짜를 마치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런 눈을 딱 감고 그리고 뭡니까 자유가 어떠니 번영이 어떠니 시장경제가 어떠니 자유민주주의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공정이 어떠니 다 헛소리인 거죠 다 헛소리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생각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까 물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인데 나라가 망하고도 남은 일인데 그게 입을 다물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죠 외면하고 그래서 당신이야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야 뭐 역시 떠들겠죠 뭐 그러나 그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 안 하죠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법원 통과 안 시켜줄 거고 그럼 뭐죠 뭐 협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측 요구를 들어달라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호의호식하는 친구들입니까 잘 적었네요 미신과 부패가 만능한 사회가 독립할 수 있겠나 불법과 부정이 만능한 사회가 독립할 수 있겠나 선거 사기가 일상화된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나 김여정이 발바닥 한 족선이 입벌권 치고 있는 나라의 희망의 절벽인 그 한치도 다뤄졌다 레드킬러님이 무슨 뭐 중앙조선의 맨칼리미터보다 더 멋진 글을 쓰셨네요 댓글을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자주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분관계해가지고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끝까지 시청자 수가 왜 안 올라가냐 뭐 이 이야기가 겁이 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죠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기가 찬 나라입니다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이 되는지 나는 가끔 가다는 의문문입니다 문재인 치아보다 훨씬 더 머죠 더 방송 탄압이 심하니까 상편없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궁금하나요 안녕하십니까